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가 지은 돈의 진리입니다. 부제는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입니다. 저자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사업가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을 창업했다. 1993년부터 12년간 연속해서 일본소득납세액 최고 10위안에 드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2006년 공시가 폐지되기까지 누개납세액 173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좋다고 믿으면 더 좋아지는 운. 그래서 제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서 거의 버릴 게 없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어볼 것인데 주로 제1장과 제5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신이 사랑하는 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50만원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50만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만원을 갖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100만원을 갖게 되면 성공이다.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 하고 자신감이 붙는다. 그 자신감이 다음의 도전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운도 좋아진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을 거듭하는 일이다. 성공을 거듭해 나가면 당신의 파동이 바뀐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기는 대상도 달라진다. 그렇거늘 갑자기 1억원 또는 10억원을 목표로 하니까 뜻한대로 안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가능한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단 3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60만원, 90만원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 뇌가 하면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꾼다. 그러고는 옛어도 성과가 없다며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낮추어야 좋다.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던 사람이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자다. 그리고 그 부자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30만원을 모았다면 축하를 해라. 그러고 나서 30만원을 더 모으면 또 축하하는 식으로 즐겁게 돈을 모아라.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으면 힘만 들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대개 큰 꿈을 가져라 하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할 것이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 달 급여로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만 원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0만 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 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 원을 가진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럽게 불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실험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실험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 있다. 실험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실험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실험과 고난에 흠씻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고난은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실험과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급여를 2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원을 지갑 속에 남겨둔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만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권한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사실은 텅 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온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는 점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급여가 인상되고 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욕심도 덩달아 커진다. 매월 수입 200만원에서 20만원을 모으고 있다면 급여가 300만원으로 오르고 나서는 늘어난 액수인 100만원과 월 저축액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을 매월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수입의 10%를 지갑에 남겨놓고 부위한 파동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보자. 간혹 지갑에 큰 돈을 넣어두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시험된다. 사람은 자신의 기량을 넘어서는 돈은 가질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이나 임시로 생긴 수입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현장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우선 인내력을 기르면서 점차 큰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축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이든 환전이나 선물시장이든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나 국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다. 대개 내려간 것은 올라가고 올라간 것은 내려간다. 그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우선은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점점 노하우가 생기면서 실력도 높아져 값이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힘내하고 회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 월 2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치면 월 20만 원을 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주식을 하겠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하에 하길 바란다.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만드세요. 어쨌든 자신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데 이용하자.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 점점 더 모이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강의에 오던 제자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고는 한 달 용돈 30만 원 가운데 3만 원씩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이후 왠지 좋은 일들이 하나들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체질이 바뀐 것이다.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체질에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뀌었다. 이 방법이라면 공무원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소득 수준의 근무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장이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의식하지 않는 한 돈은 모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모으는 기량이 필요하다. 돈을 소유할 만한 기량도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부자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돈을 계속 쥐고 있지 못한다. 그 기량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내가 이 책에서 계속 언급했던 지혜와 인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기량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돈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는 인내를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지혜를 익히면 된다. 돈이 모이면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 하거나 더욱 성장하고자 애쓰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부만 파고들어 얻을 수 있는 건 지식뿐이다. 제 아무리 머리로 공부를 해도 진정한 자신감은 붙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자신감은 솟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은 용기로 빛난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용기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짱이 없어서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을 살리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손에 들어온 돈은 10%라도 저축하면 돈은 모인다. 다만 장사를 하려고 결심했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가게를 열고 직접 부딪혀 일하면서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처럼 많은 지식 중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이며 행동이다. 용기를 갖고 행동할 때 비로소 단순한 지식이 쓸모있는 지혜로 바뀐다.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꼭 점검하세요.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요.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언제든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여러가지 편견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 빼앗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고도 그렇고 부자는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게 틀림없다는 선입견을 갖기도 한다. 더욱이 편하게 돈을 번 사람을 비열하다고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고 자신도 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잘 됐네.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 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타인의 행운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남의 행운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 가난한 파동이 나와서 궁핍해지는 일을 끌어들일 것이다. 반대로 타인의 행운을 빌면 자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은 부유한 파동을 내보내 똑같이 부유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돈을 받아들이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옹색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되기 싫다면 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숫자로서의 측면이다. 1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2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쓰면 120만 원이 남는다. 하지만 2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22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수입 금액을 늘리는 것과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로서의 측면이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돈을 거만하게 사용하느냐, 감사하게 사용하느냐, 또는 더럽게 사용하느냐, 깨끗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즐겁게 일해 손에 넣은 돈과 괴로움을 참아가며 받은 돈도 분명 다르다. 그러므로 기왕 돈을 버는 거라면 괴로워하며 벌기보다는 즐기면서 버는 편이 훨씬 좋다. 그리고 10%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역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마음 씀씀이 맞아 옹색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이 까칠해진 탓에 남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남과 다투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당연히 좋다. 그러니까 역시 돈은 모아야 한다. 부유한대도 말버릇이 고약한 사람은 어지간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을까? 바로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바꾸기만 해도 운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눈앞에 편한 길과 힘든 길이 펼쳐졌을 때도 운이 좋은 사람은 힘든 길을 선택한다. 힘든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쪽 길로도 잘 해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길을 선택한다. 그쪽이 편하니까. 그러면 편한 길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경쟁률이 높아짐으로 결과적으로는 힘든 길 쪽으로 간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것도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나는 운이 좋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신은 운이 나쁘다든가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연히 부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선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고서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기가 높아지는 데다 가속의 법칙마저 작용해 그 이상으로 돈을 모으게 된다. 계속 읊으면 사랑으로 바뀝니다. 나는 운이 좋아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집니다.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나는 운이 좋아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이나 항상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겠지만 그 대부분은 대체로 두려움에서 연유한다. 항상 화를 내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두려움이 공격적으로 바뀌면 분노가 된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내면을 향하면 스스로 공격해서 우울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과 두려움 밖에 없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랑이 나올 때는 두려움은 나오지 않고 두려움이 나올 때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효과가 있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주먹을 쥐면서 동시에 손바닥을 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를 계속해서 읊으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두려움의 파동을 없애면 상상이 현실로 됩니다. 두려움에는 사실 아무 근거가 없다. 과거는 지나간 일임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의 일임으로 상상이다.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당신이 약간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만큼 나쁜 파동이 모인다. 그러면 파동의 영향으로 진짜 약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약간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만큼 좋은 파동이 마음에 괴어 약간 좋은 인간이 된다. 지금의 당신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각해온 일들이 결과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과거의 한 생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라든가 안심해도 돼 하고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지속해야 그만큼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희망의 말이 쌓이고 쌓인 만큼 약간 운이 좋은 사람에서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고 나서 운이 무척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고방식을 바꿔라. 말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거듭 쌓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바뀌고 인생도 달라진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도 또는 불행하게도 한다. 어머니가 그 이체를 알고 있으면 자신은 물론 자녀와 남편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녀의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걱정이라는 두려움의 파동을 내뿜기보다는 잘될 거야 하는 사랑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모가 내보내는 사랑의 파동을 받아 아이들도 사랑의 파동을 갖게 된다.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안해지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잘됐다라고 되뇌며 마무리하세요. 내게 상담한 후에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괴로운 일이나 실패를 오히려 잘된 거야 하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또는 뭐뭐뭐를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언제까지나 지나간 일에 얽매여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먼저 과거에 생긴 일을 용서하거나 인정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미래를 바꿀 수도 없다. 출세나 성공을 이룬 사람은 내게 히토리 씨를 만나서 참 좋았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곤 하는데 이렇듯 마지막에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기든 마지막에 정말 잘됐어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로 남는다. 마지막에 좋았어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좋았던 인생이다. 지금까지 일은 어찌 되었든 괜찮다. 지금까지 일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상상이므로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창조하면 된다. 새로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보다 덜 불행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운이 다가와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반면에 스스로 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이건 나에게 좋은 일이야 하며 받아들이고 운이 좋은 일로 바꾼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은 실패하는 것이 좋다. 망설여봤자 알아낼 수 없는 일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또한 운을 나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성공의 비결은 신은 절대적이지만 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불행하다 해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으며 당신이 지금 무척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곤란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 모으는 것과 곤란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하고 모으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면 두려운 일로 인해 돈이 다 사라진다. 그보다는 더욱 윤택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며 모으는 편이 좋다. 마음속에 풍요로움의 씨를 뿌리면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두려움의 씨를 뿌리면 불안의 열매가 열린다. 웃는 행위는 자신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보았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도 상당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이 바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보다는 노력을 키우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행이야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문제가 일어나면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되니 고심한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에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불행한 사람은 느닷없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것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자신을 형성한 것이다. 생각을 갑자기 바꾸라고 다그친들 좀처럼 바뀌지 않겠지만 평소에 사용하던 말을 바꿔서 하다보면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지고 상대가 보는 눈도 달라져 마침내는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 자 이렇게 돈이 진리 책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제가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내용도 있습니다. 1. 부자가 되는 방법 1. 괴로워하면서 마지 못해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를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내공을 쌓을 수 있다. 2.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자되는 방법 A.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해라. B.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준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3.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4. 한 달 급여 200만원 받으면 월 20만원 지갑 속에 남겨둔다. 100만원까지 지갑에 넣어둔다.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텅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이것은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안 쓰므로써 인내심을 기른다. 월급이 오른다면 오른 금액은 모은다. 지출은 똑같이 유지한다. 5. 돈을 모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스스로 팔 때와 살 때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자. 6.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축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우선은 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주식을 사야 한다. 회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좋다. 우선은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7. 자신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데 이용하자.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이 작동해 점점 더 모이기 마련이다. 8.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책을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답을 찾는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구하라. 상대가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고 쉽게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기술도 필요하다. 9. 산처럼 많은 지식 중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이며 행동이다. 용기를 갖고 행동할 때 비로소 단순한 지식이 쓸모있는 지혜로 바뀐다. 10. 언제나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돈은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준다. 11.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수입 금액을 늘리는 것과 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 12. 돈에는 에너지로서의 측면이 있다.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2. 돈을 거만하게 사용하느냐, 감사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결과가 다르다. 13. 또한 즐겁게 일해 손에 넣은 돈과 괴로움을 참아가며 받은 돈도 분명 다르다. 13. 돈이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면 불행해진다. 14. 부자가 되려면 우선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마음 먹고서 수입의 10%라도 모으면 운기가 높아지는 데다 가속의 법칙마저 작용해 그 이상으로 돈을 모으게 된다. 15.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해 모으는 것과 곤란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하고 모으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16.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면 두려운 일로 인해 돈이 다 사라진다. 그보다는 더욱 윤택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며 돈을 모으는 편이 좋다. 16.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선 자신이 가능한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단 3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은 60만원, 90만원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 뇌가 하면 된다고 인식한다. 16.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17. 마음 어딘가에서 돈을 싫어하거나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18. 돈의 본질은 돈은 한없이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 그만큼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제한은 없다. 18.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까닭은 생각이 미숙해서다. 생각이 미숙한 사람은 놀 때도 돈을 들여야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지 않고도 놀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19. 돈이란 일을 하니까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다. 일을 싫어하면 돈도 나를 싫어하게 된다. 누군가가 무엇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라. 20. 그렇게 하면 일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도 점점 일이 좋아져서 결국 돈에도 사랑을 받게 된다. 21. 부자가 되려면 우선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무능력한 사람은 쉽게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다. 일이라는 돈의 흐름을 멈추면 언젠가 돈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돈도 모을 수 있을 뿐더러 분명 즐거울 것이다. 22. 돈이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돈과 무언가를 비교해서 돈이 없는 데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 습관을 버려라. 예를 들어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다. 23. 돈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심도 인간에게 중요하다. 욕심이 있기에 인간은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24.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인생의 여정을 더욱 안심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25. 왠지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26. 승진하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긴 지인에게 잘된 일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자신에게도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 저도 똑같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27.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몰아내고 타인의 행복을 빌어라.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마음 관리 1. 누구에게나 실험과 고난은 찾아온다. 2.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8.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29.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다. 일어난 일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된다. 30.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어떤 문제도 당신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31. 망설여질 때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답인 경우가 많다. 다만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32. 노력하면 반드시 지혜가 솟아난다. 그 지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지혜는 짜내면 짜낼수록 샘솟게 되어 있다. 33. 세계의 최고 부자들도 제대로 일하고 있다.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역시 일인 것이다. 34. 사실은 일이 가장 즐겁다. 35.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라. 35. 호강이나 사치라는 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며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36.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을까? 바로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37.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운이 좋아진다. 38. 두렵지 않다. 화나지 않는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다를 계속해서 울프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 38. 지금의 당신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각해온 일들이 결과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과거의 한 생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39.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스스로 돕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 잘될 거야 라든가 안심해도 돼 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지속해야 그만큼 희망적인 일이 일어난다. 39. 내게 상담한 후에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괴로운 일이나 실패를 오히려 잘된 거야 하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40.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기든 마지막에 정말 잘됐어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로 남는다. 40. 내가 지금까지 줄곧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스스로 미숙함을 아는 사람은 겸허한 자세를 유지한다. 41. 작은 덕이라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소중한 기회로 바뀐다. 반대로 뒤에서 남의 흉이나 보고 불순한 언동을 반복한다면 그 일이 언젠가는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온다. 42. 이렇게 제가 돈의 진리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읽은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좋은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 돈의 진리는 페이지수도 적고 분량도 적은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가지고 읽는 내내 많은 것을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43. 확실히 일본 책들은 되게 내용이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4.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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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